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 채팅창에 일본어식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말하듯이 일본어식 채팅은 좀 자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채팅창에 채팅창에 동영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욕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주 사짐역사는 사실 제가 요일을 바꿀까 아니면 제가 지금 몸상태가 썩 좋진 않은 편이라서 지금 여기 어제 아침 보니까 그 흉터가 진 거를 알고 있거든요. 흉터가 좀 졌거든요. 괜찮아요. 컷 자르면 돼. 컷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 일단은 할 건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사실 제가 이번주에 제가 사짐역사를 요일을 바꾸거나 한주를 쉬거나 약간 그럴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결정적으로 어제 어젠가 그젠가부터 여기 지금 인중에 흉터가 났어요. 인중에 흉터가 나가지고 그 약간 이게 피로 증상 피로 했을 때 증상이 한 내가 1년에 2번 정도 약간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기도 했었고 사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주에 한주 쉬고 싶었던 그 이유는요. 그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생일이에요. 생일에 약간 교육방송하기 조금 약간 텐션이 어떨까 좀 쉽기도 했는데 그냥 어차피 그 뭐냐 이거 이 백주년 서포터즈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해가지고 그냥 하기로 했어요. 컨텐츠를 남기기 위해서 예 컨텐츠 왜냐면 컨텐츠를 그 과업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네 실정문제 때문에 해야돼요. 아프리카TV에서는 뭔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떻게 아프리카TV의 목적이 아닌 그런 다른 다른 쪽으로 약간 숙제공송을 네 어쨌든 뭐 어쨌든 뭐 그래요. 예 결론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흉터는 뭐 여러분들이 원인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실 요 인중의 흉터는 이렇게 글쎄요. 누군가하고 키스를 하다가 좀 그분의 그 이빨이 제 인중을 쫙 좀 긁었으면 이게 좀 영광의 기쁨의 상처가 됐었을 텐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슬프네요. 그건 자 어쨌든 요즘 이제 시사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일 관계예요. 그 한일 관계인데 그 요즘 그 일본이 계속 그런 보복성 그 무역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중에서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던 그 불화수수였나? 그걸 이제 수출을 막아버렸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삼성전자의 그 시금치 시금치 램 있죠. 8기가 그 시금치 램이 그 수출이 막히기 전 기준으로 한 만원가량이 올라 버렸어요. 이게 만원 정도면 별거 아니겠네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PC 견적 짜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8기가 짜리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3만원대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그게 만원가량 오른 거야. 가격 비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니들 어 니들 안판다 이거지 응 우리도 안사 응 안사가 돼버리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응 안사가 돼버린 그 사태인데 사실 저도 사심역사 컨텐츠로 그래서 막 이런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사심역사 컨텐츠로 그냥 이번에 그 일본의 그 사태 이런걸 한번 좀 생각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었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이 컨텐츠를 다루고 나서도 왠지 제가 심화정리를 한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정도로 이게 약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뭐 어느 회사에 어느 물품 이거 일본기업 거니까 사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 반응이 좋을 수가 있는데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정 집단이나 아니면 특정 개인에 대한 혐오 컨텐츠를 요즘 필터링하고 있어요. 노란 딱지가 그래서 띄워지는 거예요. 노란 딱지가 띄워지면요. 그 동영상에 광고가 안 들어와요. 물론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한 뭐 아니면 그 조회수 증가 시청시간수 증가 로 인한 수익은 나오는데 그 동영상에 광고가 안 들어오면 특히 저같이 그런 그 장식 좀 시간이 대체로 막 뭐 20분 이상 길게 가는 그 교육 컨텐츠 영상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주제를 선택하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솔직히 나는 그런 혐오 컨텐츠를 하는 거는 제가 원하지 않거든요. 제가 애초에 좀 중립적인 성향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사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루지 않을 거고 대신에 그럼 뭐랄 할 거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가 물론 지금 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 기념 그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난 컨텐츠일 수도 있어요. 한국독립운동사 중에서 그러면 뭐 그 일종의 자강운동이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 힘을 키우자 뭐 이런 형식 운동 우리나라의 대표 자강운동들이 어떤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대의 순서대로 국채보상운동이 있고 물산장려운동이 있고 그리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어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거의 1930년대 40년대까지 간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와 그 이와 연결될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그 조선어 학회가 진행을 했던 그 우리말 사전 그 편찬 작업도 있어요. 영화 말모이로도 나왔었지만 문제는 제가 이 조선어 학회 컨텐츠는 제가 다룬지 얼마 안됐어요. 아마 작년 황길동학 때 했었나 아니면 영화 말모이 나올 때 했었나 어쨌든 저는 했어요.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선어 학회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다뤘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빼도록 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 영화 말모이 관련 컨텐츠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시기적으로는 제일 빨라요. 그 대한제국시대부터 시작됐던 운동이고요. 그 이 우리나라에 국채가 왜 생겼냐 이 배경부터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 때부터 이제 국제통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뭐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제일 빨리 들어왔었고 미국도 들어오고 영국도 들어오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여러 나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프랑스가 아마 1887년에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가톨릭이 박해가 중단됐어요. 공식적으로 박해를 금지하게 된 시기가 1887년부터예요. 프랑스 성교회에서 가톨릭 성직자들이 왔었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서 박해를 하지 않게 됐어요. 어쨌든 근데 그 이후로 열강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막 치고받고는 망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일전쟁이에요. 자기네 나라 땅에서 싸우면 될 것은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적 연결이 된 게 1894년에서 1895년으로 그 시기가 맞물려 있는 이 동학농민운동 그 동학 그 동학 그 동학 신자들하고 농민들이 합 연합해서 일으켰던 그 농민전쟁이 있어요. 그때 각종 조약에 의거하여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군대들이 우금치 전투가 끝난 이후로 그 뭐냐 할 일이 끝났으면 돌아가면 될 것이지 자기들끼리 또 싸운 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청나라가 빠지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이런 시모노세키 조약 해가지고 그 청나라 사람들은 빠지게 돼요.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요. 그때부터 근데 그 다음에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 쪽에 관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려요. 러시아도 빠지게 돼요. 영국 거문도까지 왔다가 영일동맹 맺고 일본 니네가 알아서해 대신에 니네는 우리가 인도를 먹는다는 걸 인정해줘 하고 영국은 빠졌어요. 영국이 그래서 일본하고 1904년에 동맹을 맺었죠. 그 지난번에 제가 헤이그 특사 컨텐츠를 얘기를 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럽권 그런 정상회의 이런 거에 특사를 파견했어도 성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눈치를 봤거든 열광들이 하여간 그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04년 8월 일본이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요. 제2차가 그 1905년 가을에 맺어졌던 의사득약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1904년부터 메카타 다네타로라는 일본 사람이 재정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돼요. 그리고 1905년 9월 러일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은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막아버려요. 전환국을 폐쇄하면서 화폐 발행권을 막아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는 그때는 몇 전 몇 전 몇 전 약간 그런 화폐 단위를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화폐 정의사업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경제권이 일본한테 먹혀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905년 11월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 유명한 의사능약이 터지죠. 의사능약이 터지면서 외교권도 뺏기니까 일본은 그때부터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차관을 넣게 돼요. 차관은 경제적으로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1905년부터 1907년까지 2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제로 도입했던 차관의 액수가 1,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당시 1907년 당시 화폐의 단위로 1,300만 원 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화폐가치 1,300만 원보다 화폐가치가 훨씬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물가로 환산하면 당시 1907년에 1,300만 원은 현재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할 경우 조단위가 그냥 넘어가요. 그냥 닥치고 조단위예요. 자 이게 일본 일본화 기준으로 1,300만 원 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중국에 위한 일본의 N 이것도 한자로 다 변환하면 다 원이에요. 한자로 변환하면 다 원인데 일본의 그 N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1,300만 N인가 1,300만 대한제국이 지금 외국권도 없는데 어떻게 1,300만 은 갚겠어요. 상환을 못해. 자 메카타가요. 재정고문으로 들어오면서 대한제국의 수익들을 다 빼돌려요. 그래서 그 그래서 대한제국의 수익이 그 이제 럴전쟁이 터지기 전에 대한제국이 원래 1년 총수입 기준 금액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이 수익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1903년에 대한제국의 1년 세입 세금을 통한 수입이 100만 달러였어요. 그리고 그 100... 네. 천만 달러였어요. 천만 달러. 그리고 이거를 일본 N화 기준으로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적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내장원 수익을 포함해서 일본이 수익수단을 다 털어내버리고 넥카타가 차관을 도입하면서 대한제국의 빚을 강제로 막 돌려버려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13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자 대한제국의 1906년 1907년 당시 세입이 일본 N이 아니고 조선도 그때는 N화로 강제로 매겨버렸으니 600만 조선 N밖에 안된 거야. 600만 N밖에 안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매겨놓은 강제차관이 1300만 원 1300만 N이라고 그랬죠. 그 절반도 안된 거예요. 자 그래서 1907년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독자투구가 올라와요. 한국어로 번역한 거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충성과 의로움을 떨치 테이니 국제 1300만 에는 우리가 망하느냐 마느냐 직결된 것이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유지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면 필연적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600만 엔밖에 못 버는데 만일 나라가 못 갚는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국토가 한번 없어진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베트남 등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은 그때 이미 프랑스한테 먹였을 때예요. 일반 국민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국채를 모르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모르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를 몰라서 이 국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당시에는 문맥률이 쩔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물을 모아서 일을 갚을 길이 있으니 수고롭지도 않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2천만명의 국민들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0.2엔만큼 거둔다면 1,300만 엔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원에서 1엔 10엔 100엔 1000엔을 특별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현대판 아프리카TV의 용어로 환산하자면 여러분들이 별풍선 1개씩을 보태서 대한민국 그 모든 국민들이 별풍선 1개씩을 돈을 아낀다면 별풍선 천 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인구 남한이 인구가 지금 2,700만 정도니까 별풍선 2,700만 개가 모인다는 거죠. 아 부럽네 별풍선 2,700만 개 저는 평생 못 받을 그 정도의 금액이긴 하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BJ들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교육방송 하는 BJ들도 있겠지만 저나 한나님이나 미지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교육 컨텐츠 하는 BJ들도 있겠지만 네 좀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을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자극적인 컨텐츠에다가 뭐 별풍선을 쏟아붓는 뭐 그런 네 시청자들이 그거를 좀 아껴서 뭐 좀 뭐 희망풍선 이런걸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희망풍선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자 그런데 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남자들 담배 끊고 그 담배 살 돈으로 그 돈 모자 이거예요. 음 그래서 전국으로 국채보상 운동이 퍼져나가요. 자 이 대한매의 신부에 투고가 실린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대한매의 신부 신문사는 그 신문사의 그 대표를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편집장이라 부르죠. 사장이라 안 부르고 편집장이라 불러요. 그 신문사하고 출판사는 그 편집장이 그 편집장이 그 한국인이 아니에요. 베델 그 영국 출신의 베델이에요. 한국 이름은 배설 이 배설이 편집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태클을 걸 수가 없었어요. 영국인이잖아. 일본하고 영국하고 동맹국이잖아요. 그 동맹국의 사람이 그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임팩트였던 거야. 그래서 이 글이 대한매의 신부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국채를 갚자. 이 국채를 갚자는 그 얘기가 생기면서 민족자본가 지식인층 아무래도 이제 민족자본가 지식인층을 먼저 운동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사회예요.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좀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민족자본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지식인들이 먼저 이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신문을 읽어주고 나서 우리 이거 참여합시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여기 자본가들이 이 운동에 끼어들게 된 이유들 보통 자본가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 뭐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뭐냐 뭐 국채 이런거 갚자 할 때 정말 서민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뭐 그 뭐냐 담배 담배 살 돈 아끼고 술 살 돈 아끼고 별풍선 결제할 돈 아끼고 그래가지고 다 성금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총수들이 세금도 꼼청없게 바쁜 사람들이 그런 것 낼까? 하지만 그 당시 대한제국의 부유 상인층들이 이 성금 이 기금 모으기에 가담을 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차관을 강제로 떼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인층들은 그래서 각 지역의 상업회의소 상공회의소 이런거 있죠. 지금도 지금도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들 각 지역에 있어요. 일단은 숭예문의 삼성프라자 옆에 그 뭐냐 서울 상공회의소가 있죠. 어쨌든 그런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장서서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이러면 상인들이 빚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자료집이 아마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대구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료들이 8000점이 넘어요. 원문 사진까지 다 첨부되서 제가 나중에 대구 갈릴리 쓰면 이런걸 다 투어를 할거에요. 그래서 당시 기업가들 지식인들이 얼마나 노블레스 오블리젤을 실천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거에요. 그리고요 이 국채보상운동이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게요 시민운동 그전까지의 그런 시민운동은 남자들만 묘사가 됐었는데 이 국채보상운동에서는 여자들이 되게 적극적이었던거에요. 여자들이요 원래 그 여자들 그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자르기 전에는요 그 머리를 그 댕기머리로 묶었다가 이제 남자 그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그 성년식을 치렀잖아요. 10대 중후반에 성년식을 치를 때 남자들은 남자들은 그 머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상투를 틀고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그 머리를 묶어서 비녀를 꽂잖아요. 근데 그 비녀를 빼가지고 비녀를 판거에요. 그 당시 비녀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금속으로도 만들고 옥으로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당시 비녀는 굉장히 비싼 폐물이었다는거. 그래서 그래서 그 비녀를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을 한거에요. 비녀를 판거야. 그 우리나라 그 뭐냐 그 돌반지 결혼반지 뭐 커플반지 이런거 다 뽑아가지고 그 IMF때 근무기 운동 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막 의성회 부인회 기성회 등 이거 다 여성단체들이었거든요. 가락지 빼고 폐물 모으고 그 그러니까 그 폐물 그 결혼폐물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때 많이 비싸거든요. 그 그리고 그 아무래도 그 악세사리로 굉장히 많이 꾸미던 층들이 기생들이 많았어요. 기생들이 이런걸 좀 많이 꾸미고 살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영화 헤어라든지 뭐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면 그런 기생들 꽤 있었잖아요. 응 그래서 그 기생들이 뭔가 그런 갖고 있는 악세사리들이 악세사리들이 많았는데 그걸 판거야. 예 그랬던거에요. 응 당연한 얘기지만 그 하층민들일수록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어요. 범국민작운동 이었구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요. 의연금들을 모아요. 이 의연금들을 모아가지고 그 의연금들을 그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의연소로 모아서 거기서 통학을 해서 보내겠죠. 그거를 이동시키던 중에 도둑을 만난거야. 도둑대를 만난거야. 그 당시 도둑들은 당연히 무기를 갖고 있고 군사들처럼 때로 몰려다녀요. 근데 이 도둑대들이 와 이거 돈 좀 되겠는데 내놔 하는데 이거 국채보상금이다. 하니까 도둑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도둑들이 어머 이게 그런건줄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뺏었던 것까지 아나 이것까지 갖고 가 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뺏었던 것까지 다 버텨 줄 정도 였다고 그래요. 결정적으로 1907년 이원 이때까지만 해도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 여름의 황제에서 퇴위되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을 계기로 어쨌든 이때까지는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돈 많을 거 아니야. 황제는. 그래서 윤웅렬 유길준 양기탁 이상재 등 주요 관료들이 다 참여해요. 양기탁은 이때는 조정의 관료이기도 했어요. 자 윤웅렬 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중에 연희전문학교의 제2대 교장 연세대학교 제2대 총장 연세대학교 제2대 총장이 친일파 윤치호의 아빠 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윤웅렬 까지는 친일파 가 아니에요. 그리고 윤치호도 젊을 때는 나름 이쪽 계열 가리긴 했어요. 근데 윤치호 대 이르러서 친일로 갈아타요. 네. 어쨌든 윤웅렬 윤치호의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1908년이 되니깐요. 80만원이 모인거야. 그러니까 몇 달 안했는데 80만원이 모인다? 근데 그러면 이제 몇 년 안에 1300만원을 다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추세가 되는거에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본이 이걸 냅두냐구요. 일본이 이걸 냅둘 리가 없지. 그 당시 일진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일진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친일파 조직이에요. 그래서 국채보상과 그 관련돼서 악의적으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뭐냐 여러분들 저는 인터넷 방송 갤러리를 안보는데 인반계를 안보는데 그 그런 인반계를 보면요. 뭐 특정 BJ와 관련된 루머 아니면 특정 BJ와 BJ들 사이에 관련된 루머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BJ의 시청자들이 B라는 BJ에 방송 들어가가지고 ABJ과 B한테 B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거를 물타기를 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당연 얘기겠지만 보통 이런 국채보상 운동 같이 뭔가 그런 대국적인 의미로 돈 모으는 기금을 모으는 운동에는 항상 횡령과 관련된 루머가 따라다녀요. 횡령 소문이 당연한 얘기겠지. 당연히 횡령 소문 루머가 퍼져나가 거라고요. 그래서 국채보상 기성회는 바로 일진회를 고소해버렸어요. 바로 일진회를 고소했는데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이 국채보상 운동의 핵심 간부이자 대한매의 신부의 핵심 간부이기도 했던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해버려요. 그러니까 양기탁이 구속돼버리니까 그냥 국민들 뭐 모르는 국민들은 어? 양기탁? 저 사람? 돈 빼먹은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본의 그 일본인 판사들까지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뭐냐 뭐 기소유예 뭐 집행유예 뭐 이런 걸로 그냥 풀어주긴 했어요. 음 하지만 루머가 터졌다는 것만으로도 그 국채보상운동에 좀 타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거짓 루머이든 팩트이든 이 소문이 한 번 딱 퍼지는 순간 그거의 당사자는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그런 좀 이거를 여러분들 모두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요.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를 하고 퍼뜨리세요. 왜냐하면 이거 물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퍼뜨려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사실 적시했다는 이유는 사실을 적시했다 팩트폭 팩트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도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팩폭행위로 소송이 걸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누군가 저에 대해서 뭔가 팩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 방송 초기 때 하지만 저는 이거를 근데 저도 저도 약간 이게 저도 제 입으로 좀 약간 사적인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약간 그런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걸까 말까 했다가 제가 말았던 적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소송을 제기할 돈이 없었어요.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었어. 진작.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민사재판은 국선 변호사 선임 못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여파로 좀 루머로 끝났다고 해도 소문이 퍼지면 굉장히 악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의 열기는 식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실패했죠. 자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그 결론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꼭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해도요 이 국채보상운동이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각지에서 어우 어우 이거 물론 그 IMF 때도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방송사들이 나름 구심점을 모았지만 음 이때는요 그 약간 그 구심점이라는 게 그런 쪽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약간 그 뭔가 국채보상 기성회가 그 처음부터 생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구심점 세력이 약해. 그러니까 그 국채보상 그런 기성회 그 각 지역의 그 뭐냐 그런 상공회의소 이런 쪽이 연합이 안 된 거야. 13도 뭐 그 그 각종 물가를 올려버리거나 뭐 이자를 늘려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차관을 늘려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당시 1300만원을 다 모았다고 쳐요 1300만원을 다 모아도요 그러면 막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 1300만원 다 모았소 우리 이걸로 이제 상환 차관 끝났소 하면 일본이 다른 이유로 들어서 차관을 또 발행하면 돼 뭐 아예 뭐 2000만원 3000만원 그냥 다 때려버리면 된다 이거 그런 문제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지만 다만 국민들이 스스로 국채를 각자하기로 했던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나라 그 IMF 시기 때 1998년때 있었던 그 금모으기 운동 그 금모으기 운동 정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죠 그 금모으기 운동은 심지어 90년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돈을 모으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 실패로 끝났으면 그래도 쌓였던 돈은 원래 경제적인 원래 그런 뭐 빌렸던 돈 논리로 생각하면 돌려주는 게 맞는데 문제는 성금이라는 게요 성금은 돌려받기를 바라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성금 모여있던 성금들이 기금들이 그 기금들이 주인을 찾아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 이 기금들을 어떻게 쓸까 하고 사실 이 기성회에 참가했던 주요 독립운동가 멤버들이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양기탁등은요 이때 모인 그 돈들을 그러니까 이때 모인 그 기성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민립대학 설립운동까지 갖고 가요 물론 뭐 각종 독립운동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돈으로 썼겠죠 그런데 소중하게 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에 의해서 현재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기념관에 있어요 각종 기록물들을 총체적으로 분류해서 다시 집필을 해요 집필 편집을 해요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 자료집을 만들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걸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 자료집을 만들어서 그 2475건의 기록물들을 취합 그래서 2017년부로 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세계 기록유산 등재후보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까지 문화재청이 1차 심사를 했고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 신청 대상으로 최종 통과 그래서 2016년 3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고 2017년 10월 4일에 세계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등재 도상을 꽝 찍어줘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점을 평가한거에요 19세기말 제국주의의 열강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의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었다는거에요 물론 그건 유럽 열강들이 한몫을 했어요 그거를 좀 무력화시키고 지배권을 좀 강화하려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전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던 시기에 자국을 좀 구하고자 그런 전국민의 25%가 외채를 갚아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전국민적 기부운동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채보상운동을 보고요 나중에 중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그런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각종 운동들을 일으켰다는거에요 중국이요 우리나라 국채보상, 중국의 의화단운동 있죠 중국의 자강운동 중에 하나가 의화단운동인데 의화단운동이 시기적으로 이 국채보상의 다음 시기에요 다음 시기에 중국에서 의화단운동이 일어났고 물론 의화단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의화단운동은 성공을 못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1919년에 우리나라가 먼저 3.1운동을 일으키니까 중국이 그 다음에 5.4운동을 했거든요 네 제가 3.1운동하고 5.4운동 그 비교 분석했던 컨텐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뭐냐 이 국채보상운동이요 언론적으로 중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국채보상운동이 대한매일신보에서 간부로 있었던 양기탁이 그 국채보상기성회에서도 간부였어요 양기탁이 거기서도 그 국채보상기성회의 간부였던 양기탁이 그 대한매일신보에 간부였기 때문에 편집장은 아니에요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장은 베델이에요 그 신문사는 CEO를 편집장이라 부르기 때문에 사장이라 안 부르고 편집장이라 부려요 출판업계는 어쨌든 그 편집장이 어니스트 베델이 영국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는 한국어하고 영어를 변기했던 신문이에요 영어로 쓰여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걸 읽고 그리고 외국 기자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자기 나라 언론에 보도를 해요 그래서 전세계에 영어로 보도가 된거에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 국채보상운동이 보도가 되요 1907년 2월에 이 국채보상운동을 하자는 시기 약간 글이 실렸었기 때문에 반년뒤에 헤이그 망국평화회에서 이게 거론이 돼요 반년뒤에 그래서 여기서 거론이 된거야 물론 우리나라의 특사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리고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다 퍼진거에요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외체 상환운동들이 다 있었어요 물론 성공한 곳은 없어요 다만 중국은 이때 의화단운동이 실패한 이후 신의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예 그냥 청제국을 뒤엎어버렸죠 네 그렇다고 하고 물론 신의혁명을 주도했었던 그 손문이 그 국민당 자기네만의 힘으로는 안되니까 그 군벌 원세계하고 힘을 합해서 청제국을 무너뜨린거지만 네 저한테 휴가가 뭘까요 그리고 나는 사실 휴가를 좀 즐길 방법을 좀 잘 못찾아요 거기 가서도 뭔가 딴 생각을 하게 돼 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유튜버들은 어디 휴가가면 거기서 또 영상 찍은걸 갖고와서 또 편집을 할 거 아니야 그게 문제죠 자 어쨌든 그 그래서 대한매의신보가 당시에는 대한매의신보가요 국채보상운동까지는 탄압을 안받았던 언론사에요 형식성 형식상의 편집장을 영국사람인 어니스트 베델로 놨기 때문에 그 일본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베델이 영국사람이고 영국이 일본하고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 대한매의신보까지 탄압하게 돼요 대한매의신보까지 탄압하게 되면서 그 이제 그 뭐냐 대한매의신보를 일제기관지로 전락시켜 버려요 응 기관지로 전락시켜 버렸다가 피관시켜 버려요 결국은 응 왜냐면 그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그 초기의 그 헌병 무단통치 시대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세우려면요 이 회사령이 그 회사와 관련된 법령이 허가제였어요 그래서 회사 설립 허가를 못 받으면 회사를 못 세우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거야 근데 1920년대는 이게 신고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우리나라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들이 다시 생기게 된 거야 이때부터는 응 조중동이 그때 생겨요 응 어쨌든 그래서 그런 기념비적 사건의 기록물들이 현재까지 수천점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 기록유산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민중들이 주체가 됐던 최초의 평화적 항일 운동이었고요 그 그 다음에 언론이 지도한 캠페인이 얼마나 여파가 큰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대한매의 신부였다는 거야 응 물론 그로 인해서 대한매의 신부도 탄압을 받았지만요 그래서 나중에 1920년대에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뀐 이후로 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조중동 중에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문자 보급 운동을 여기서 하기도 했어요 베나로드 뭐 이런 것처럼 응 근데 문제는요 이 국채보상운동을 그래서 대한매의 신부를 탄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당시 영국하고 일본의 동맹 관계가 깨질 뻔했대요 이 국채보상운동 때문에 영국하고 일본의 동맹이 깨질 뻔했어 왜냐면요 그 양기탁이 구속됐다는 사실에 그 대한매의 신부의 편집장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간부 임원을 구속을 시켰으니 영국 총영사관이 항의를 한거야 응 왜 그 우리나라와 관계된 언론사는 탄압을 하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일본 통간부가 이에 대응을 했고 그래서 그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이걸 다 지켜본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뭐 국가를 뛰어넘은 공동 운명체 평화문화운동으로도 되긴 했는데 그 뭐 멕시코나 뭐 구미에 있는 그 그런 한인들이 참여를 하기도 해요 교포들이 그 참여하기도 하고 그 옥천에 있었던 창명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사들도 예호응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교육적으로 좀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마항 사마학교 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중국인 학교거든요 중국인 교직원하고 학생들도 여기에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원에 성공의 영국 성공의 교회가 있었어요 수원에 성공의 교회가 있었는데 성공의 영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참여를 한 거야 응 그리고 그 평안도 지역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서양 출신의 가톨릭 사제들이 많았는데 이 가톨릭 사제단이 여기에 참여를 한 거야 응 그랬다는 거예요 흠 그래서 그 이때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또 여성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자 이때 국채보상운동 때 그 뭐냐 여성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아 아 여기에 파일이 없네 쟤 나 이거 파일 있을 줄 알았거든요 파일이 없네요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여기 요 기념관도 포함되어 있죠 기념관이 대구에 있는데 이 기념공원 보통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 요 가운데 있는게 그 달구벌 대종이라고 해서 이 기념공원을 만들 때 그 이제 대종을 만들어서 그 뭐냐 1월 1일 0시 제하의 종 칠 때도 이 종을 쳐요 대구에서는 대구에서는 이 종을 치고요 그래서 그 대구의 샌드럴파크라 볼 수 있는 대구에서 가장 큰 뭔가 기념공원이 시민 시민공원이 이 대구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에요 그 광주에서는 그 5.18 관련 유적지가 제일 크듯이 대구에서는 이 국채보상운동 관련된게 제일 커요 대구는 그 그 대구 동인동에 있구요 그 그래서 국채보상공원이라고 약자로 부르긴 하는데 그 이제 대구의 시민정신을 기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 1998년에 작공을 해가지고 1999년 겨울에 딱 그 대구 중국 대구의 중심에 딱 이걸 만들게 된 거에요 음 딱 여기에다 만든 거야 그래서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1층에 있어요 그 관리사무소 건물하고 통합된 거야 음 그렇구요 그 그 그 그래서 여기서 제일 그 달구벌 대종 이 여기에 있어요 달구벌 대종 그 이게 뭐냐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그래서 이 공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제하의종을 칠 때는 여기를 써요 우리나라 제하의종 제하의종 칠 때는 여기를 쓴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안에 여기에 기념관이 있어요 각종 그 역사 자료가 그 전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요 그 일단은 오늘의 일부 그 뭐냐 국채보상운동 과 관련된 컨텐츠는 그 여기까지 하고 저는 2부 물산장려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2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